국가대표 한다고 해요. 네. 제가 국가대표 선발돼서. 쉬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요. 제가 국가대표 선발돼서 아시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돼서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61이에요. 이 기록을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훈련을 하면서 끼려고 했는데 오늘 깨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재미삼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크로카즈넘기라고. 크로카즈넘기라고. 제가 한국 최초로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크로카즈넘기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요. 그 전쟁도rons lightning through size достаточно 그렇죠? 아니요 뭔가 너무 안 Tall piano 생각하실 때까지 학교가도enarioida 진심으로 nellaelescu 안에서 signed입니다. 연이けど 산책은 taki 이렇게 TensorFlow바lining 그리고 우тиились 그리고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승리하자마자eller 노란 Dogs are some unusual times behaviors. 너무ette. 약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크로카 스텝이 끄는 스텝인데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텝을 약간 미세하게 점프를 해요. 제가 줄넘키 선수다 보니까 줄을 빠르게 돌리는 게 되고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되고 각자를 잘 맞추면 잘할 수 있어요. 스텝이 더 재밌어요? 아니면 원래 하는 프리스타일 줄넘키가 더 재밌어요? 크로카 스텝이. 현생 줄넘기만 하고 왔는데 줄넘기랑은 좀 다른 약간 댄스의 영역도 넘나드는 거잖아요. 즐겁게 연습하는 거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스텝이. 오는 거 같다. 힐링이. 첫마리. 다рен히. 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